제 23회 한성백제문화재에 다녀온 찐후기 여러분 혹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0년 전 천명을 받아 한성백제의 새 역사로 열린 곳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은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힘차게 뻗었다. 이 땅의 사람들, 이 땅의 문화는 수천년 마르지 않고 내일로 흐른다.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재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제 23회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십시오.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했습니다.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했습니다.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했습니다. 한성백제문화재가 개최했습니다. 한성백제는 자동차 장점에서 일어난지않고 선진한 수십의 우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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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